허움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지역의 경우 품철 해빙기가 되면 낙석 등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정선군이 무인비행체인 드론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통해 낙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청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비행체인 드론이 도로변 절벽을 향해 날아갑니다. 암벽의 표면을 관찰하더니 갈라진 틈을 찾아 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아닌지 등을 가까이 접근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드론의 자동 위치추적 시스템을 적용해 같은 지점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면 낙석이나 산사태 등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올해 사업비 1억여 원을 들여 위험한 비탈면에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도로변 비탈면 103곳에 대한 드론 영상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자료가 축적될수록 판독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선군은 올해 기초 자료를 확보한 뒤 내년부터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인 관찰을 진행합니다. 또 이상 증오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선군은 드론을 활용한 감지 시스템이 사고 예방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드론 감지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되면 축적된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다른 시군들도 해빙기 자연재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